2회째를 맞은 구미라면 축제가 17일 구미역 일대에서 개막했습니다. 갓 튀긴 라면은 물론 이색라면도 맛볼 수 있는 축제인데 주말에 한번 가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오승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팔팔 끓는 냄비 곁에서 요리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후각을 자극하는 새빨간 라면은 이내 관광객들의 침샘을 자극합니다. 구미역 일대에서 개막한 제2회 구미라면 축제. 첫날 추운 날씨 속에서도 관광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이색적인 라면들의 향연에 막 수능을 마친 수험생부터 어르신들까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라면의 매력에 푹 빠졌습니다. 일본과 대만, 베트남 등 구미시와 우호도시를 맺은 아시아 각국의 요리사들도 축제 현장을 찾아 특색 있는 면 요리를 선보였습니다. 행사장 한켠에서는 라면 먹방 대결이 펼쳐지기도 하고 구미 공장에서 당일 생산한 라면을 사려는 열기도 뜨거웠습니다. 구미시는 앞으로 라면을 소재로 한 시티투어를 비롯해 라면 축제를 구미의 대표 축제로 육성하는 방안을 찾을 계획입니다. 구미는 산업도시로 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도 라면 공장이 구미에 있습니다. 이것을 같이 활용해서 또 대한민국 사람들이 라면을 아주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라면의 모든 것을 체험하는 구미 라면 축제는 오는 19일까지 이어집니다. HC 뉴스 오승훈입니다. 감사합니다.